제가 아침에 일을 합니다. 새벽에 일을 하는데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거든요. 오늘 같이 일하시는 분 아주머니가 제 충청도 분이세요.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구요. 근데 오늘 나이트클럽 가는겨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구요. 나이트클럽이 뭐야? 나이트클럽 가서 어떤 나이트클럽 가? 클럽 타 나이트클럽 간다고 그러고 왔어요. 클럽 타 나이트클럽. 젠장해. 클럽 타 나이트클럽 젠장해. 즐거우신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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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같은 날씨... 음악 연기 이어서 연결해 드리고 끝까지 멋진 화이트에 함께할게요. 고생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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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